오늘은 내일하러 친구 만나서 가겠습니다 출발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4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 너 내일 뭐 할지 결정했어? 내일? 아니? 나 아직 못 정했어 근데 갑자기 아까 오는 길을 찾아봤거든 몇 개? 원래 되게 묵직한 거였잖아 근데 더워놓고 가벼운 게 꽂히더라고 거의 다 왔다 이 어색한 웬트 어쩔 거야 이게 토갈절이야 놀랬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된거 진짜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죠?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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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어주세요. 너무 예쁜 것 같은데. 이 쪽도 확인 한 번 해주세요. 인사해요. 인사해요. 사진 한 번 찍고.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. 이렇게 테이블에서 사진 한 번 찍을게요. 안녕. 너무 예쁜데? 어떡해. 너무 예쁜데 어떡해. 완전 여름이야. 난 완전 시크. 도시. 도시. 너무 예쁘다. 여름? 겨울? 겨울이라고 해도 좀 애매하고. 너무 달라. 어쩐지 우린 극과 극이 날거지. 오늘 완전 핑크 공주님이네요. 잘하는 게 있어. 딱 기다려봐. 여기 있고. 핑크색 예쁘다. 완전 핑크 공주님 그 자체요. 사실 너무 재밌다. 갈아가려고 보낸 거예요. 이 자식. 이 자식. 이따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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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나와. 저기 나와. 여기 잡았다. 여기 잡았다. 저희는 지금 어디 가죠? 저희는 마라토를 먹으러 갈 곳. 저희는 마라토를 먹으러 갈 곳. 여기 잡았다. 여기 잡았다. 오늘 저의 룩입니다. 오늘 저의 룩입니다. 아 누구냐? 갑시다. 공주 좀이셔요. 내일 했을 때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녕. 안녕.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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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한 느낌. 이거 아니지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안녕. 내 것도? 내 것도? 내 것도? 내 것도 할까? 내 것도 할까? 우리 인생이 내 것이니까. 그럼. 왜 내 것을 하겠어. 뒤로 봐. 어떻게 해서 할까 이거는? 이거. 반대로 해주면 돼?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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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명. 다음번에. 다음에 뭐 하는거 같은데? 하하하하. 어. 히흐. 네. third. 둘. 아. 둘. 너무 잘 넣었어 맘에 들어 이거 하나랑 이것도 나무스 두개가 고민이다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할까? 괜찮은 것 같은데 뽑을게 이거 하나만 더 해야 돼 밝은 원본 원본하자 그래 밝은 괜찮아도 막상 뽑으면 맞아 뽑으면 별로더라고 와 완벽해 너무 잘 나왔다 완벽 그 자체라고 맞다 너무 예쁘다 프리티걸 하필 하필 이럴 때 또 흰색티 맨날 꼭 이럴 때 맨날 꼭 이럴 때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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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역시 마치마 두개 감사합니다 이건 2단계 꼬바로 1단계 짠 2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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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단계 3단계 뭔가 자꾸 다른 데 피길 것 같아 3단계 불안해 2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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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3 нак 4단계 3단계 4단계 있고 오드 5단계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주 그냥 뜯어버리네 다음 후식은 민초 민초파가 뭐였다 우리는 민초단 맛있겠다 민초 먹는 것만 알면 돼 민초단 민초는 거 아니오 민초 바닐라 민초하고 닦아 뇌보인디 자랑 인스타 뇌보인디 요리 요리 편안하게 많아졌어 할머니가 옷장에 입었잖아. 너무 충격이었어. 나도 너무 충격이었어. 근데 거기도 입지마. 이러면서 이러면서 왔잖아. 아니 이런 걸 바꾸잖아. 맛있네. 맛있다. 다 불러도 있잖아. 안돼. 끝. 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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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